이승이 놀릴게 일단 비응신 뭐야 내 초코시 나오더헤드도 갑자기 호들짝 놀라서 시장으로 들어가 붙어볼게 3번 하나랑 웨포 하나 하나 모르지? 하나 잡았어? 아 모르지 하나 몰라 그 가까운 쪽 방 안에 있어 가까운 쪽 기절이야 지핑 창고 안에 창고 안에 라스야 여기 하나 기절 돼있다 그 다음에 2번 집 쪽 하나 뭐야 왼쪽 살렸나봐 응 뭘 살린거지? 형 바위까지 바위까지는 시간 안될거 같고 에이 이 새끼 여기 있었네 파킬이야 나머지 팀원 쟤네야? 집 왼쪽 트럭뒤 트럭뒤 이쪽 턴다 트럭뒤 이거 트위터 쳐놨어 형 암박 쳐줄게 얘 맨몸이냐? 아니 아니 어디있었어? 버그인데? 아니 아니 있어? 내가 라이딩샷 노트 내놔 하나 핑해 미니 기절 미니 기절 미니 기절 미니 기절 아 왼쪽으로 잡던지 이거 2번 집에 하나 2번 집에 하나 갖고 바위 하나랑 3번 기절이야 4번에 3명 세웠어 야 나 뛰어간다 1핑 확인 1핑 보러 가줘봐 내가 오른쪽 각 연막으로 쳐줄게 야 그쪽에 있던거 정류장 쪽으로 뛰었어 얘 뒤로 빠진다 야 아 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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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잡자 나 태워주라 형 이거 못찾겠다 왼쪽 아 왼쪽 찻소리 살리러 가는거 같은데? 야 너쪽에 있던거 정류장 쪽으로 뛰었어 아까 전에 해찬이가 쐈어 그 공장이 있나봐 바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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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그 차타 가 왜 내 퍽이 안좋았어요 어? 죽었네 어? 못거지려고 해볼게 야 오른쪽 차 에탑 기절 오른쪽 바위 바위 하나 원히트 연막 기절이 밖에 없어 형기야 쿠페 좋았다 왼쪽 다른 곳 가서 죽었네 masis 왼쪽 스탱이 너무 많은데? 흫 어 아니 쫄리와 쫄리지마 그 창고 안에 탄이 있었대 dmr 버리기? dmr 버리기 이 새끼 오브로드 하네 와중에 진짜 빵 쎄파크 아니이 총 좆쓰레기야 내가 못쓰